콘서트 1부의 문을 활짝 열어줄 가수가 이강산 가수를 소개합니다. 무슨 노래 하죠? 가버려라는 노래인데 가버려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. 박수 보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시작해볼게요. 가버려 가버려 전화 나눠서 이제는 이제는 행복히 보는 것 같아 반가워 반가워 가버리 왜 이렇게 안 보나 보니 온다고 온다고 하네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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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한 번 석지 두 번 소녀 어떻게 난 이길 수 있어 아 뭐가 사랑은 그걸로 멈추린 애타는 내 가슴 몸을 깨끗고 그대와 나서 다시 온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가오리나 가오야 그 손을 잡았어 이제는 이제 자 살아 볼 거야 가오리나 가오리나 저 손을 잡았어 이제는 이제는 행복해 볼 거야 감사합니다 가오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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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은 그걸로 멈추린 그걸로 멈추린 애타는 내 가슴 몸을 내놓고 이제와서 다시 온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가와라 가와라 써먹었어 이제는 이제는 잘 싸울 거야 가와라 가와라 써먹었어 이제는 이제는 행복해 올 거야 감사합니다. 이제는 이제는 행복해 보는 것 예 Come on, you 감사합니다. 한 곡도 분위기 좀 바꿔서 남자는 말한다 장민호는 노래 한 곡도 보내드릴게요. 강현우 영롱 없이도 나의 여자예요 하나뿐인 나의 여자예요 상속 두 사람이 평이 들어 버린 당신 너의 아삭날끼나 깨끗하게 하느라 너랑 사랑바람이 보같이 사랑을 너랑 지찍한 사랑을 난 정말 내가 고맙니요 감사해요 오직 안하는 사람 안아보시던 나의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안아보시던 나의 여자여 나는 사랑하는 미코같이 사랑하고 바로가 침착한 사람아 난 정말 내가 고맙니요 감사해요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안아보시던 나의 여자여 나는 사랑하는 사람 난 정말 내가 고맙니요 감사해요 고운 얼굴에 쓰여진 슬픈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아 난 정말 내가 고맙니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아는 사랑만 오직 나만 아는 사랑만 오직 나만 아는 사랑만